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오늘도 멋진 차량, 가성비 좋은 차, 관리가 잘 된 차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반갑습니다. 굿모닝 초학들 국산차 일련보증업체 김기범 대표입니다. 저희는 경기도 수원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중고차가 필요하신 분, 좋은 차를 잘 고르고 싶으신 분, 그런 분들은 여기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차량은 바로 더 뉴 카니발 12대 정도 가성비 좋은 차, 그리고 이번주에 가져온 차량, 그리고 조금 저렴하고 메리트 있는 차량을 제가 한번 추려서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소개하기 전에 일단 매물 리스트를 먼저 한번 잠깐 볼게요. 자 보면은 지금 제가 더 뉴 카니발을 이번 시간에 소개할 건데요. 9인승도 있고 11인승이 있습니다. 11인승이 9인승보다는 가격대가 조금씩 더 싸요. 한 100만원 정도? 조금 더 싼 편이고, 7인승은 훨씬 더 비쌉니다. 무려 300 이상 정도 더 비싼 추세를 형성하고 있어요. 자 더 뉴 카니발, 그리고 지금 9인승이 아무래도 가장 많이 팔리기 때문에 오늘 제가 9인승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대략 지금 한 220대 정도 있습니다. 메모리스트가 이렇게 있고요. 매장에 오시면 저희가 전부 다 브리핑을 해드릴게요. 어떤 차가 고객님께 괜찮고 잘 맞는 차인가? 예산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무진 7인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32대 정도 경유만 이렇게 있고요. 물론 휘발유도 있어요. 휘발유 같은 경우는 5대밖에 없어요. 비교적 많이 없죠. 자 그리고 하이리무진 같은 경우는 매물이 그렇게 많이는 없지만 그래도 대략 한 84대 정도. 하이리무진 7인승 디젤 가솔린, 9인승, 11인승 디젤 가솔린 이렇게 해서 총 84대 정도 매물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희 매장에 이렇게 아주 많은 매물들이 있고요. 자 더 뉴 카니발, 이번에 제가 소개하고 싶은 차량은 이제 더 뉴 카니발이죠.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은 매물 리스트 받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전부 다 문자로 발송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물 리스트는 이제 사진이고요. 사진의 가격이랑 주행거리 전부 다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받아보시면 쉽게 시세를 전부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제가 이 영상은 또 딜러 전산망이라서 딜러분들만 볼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 시간에 바로 제가 한번 소개를 할게요. 첫 번째 모델, 12대입니다. 총. 자 더 뉴 카니발, 9인승, 그리고 디젤이고 프레스티지 등급. 자 프레스티지 등급이 아무래도 조금 좋죠. 중급인, 중상급이니까. 자 20년식입니다. 그리고 19년에 등록을 했고요. 12만 킬로고 주행거리가 짧은 편입니다. 1,690만 원이니까 그렇게 막 비싸지도 않아요. 여기 보시면 약간의 스크래치가 있죠. 이 부분은 전부 다 도색을 저희가 진행을 할 거예요. 지금 어제 가져왔기 때문에 아직 지금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성능 점검만 미리 받아놓은 겁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상품화 중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매우는 3% 적당하죠. 좋죠. 렌트, 매우는 3%면 진짜 좋은 거예요. 렌트 없음. 자 그리고 사고 교환 수리 꼭 보셔야 돼요. 사고 교환 없음. 자 세부 상태 이제 봐야죠. 아무래도 하체니까. 다른 뭐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정비력도 없고. 자 하얀색이고 여기 보시면 이제 사이드 스텝이 있고. 안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브라운 시트로 내장되어 있어요. 이쁘죠. 이렇게 되어 있고. 네비 후반 카메라 그리고 오토 슬라이딩 도어. 그 정도 옵션까지는 전부 다 있습니다. 12만 밖에 안 탔으니까 괜찮지 않나요? 이 정도면 충분히 또 가성비 괜찮죠. 자 그리고 이어서 또 다음 차입니다. 럭셔리 등급이고. 이 차도 이번에 또 새로 가져왔어요. 어제 가져왔고. 굉장히 또 빛나죠. 또 만전무사구의 또 럭셔리 등급. 구인승. 하얀색이고. 일단 외관 자체가 굉장히 빛납니다. 럭셔리. 보시면 이제 엔진룸도 굉장히 깨끗하다는 점. 그리고 19년식이고 5만4천키로니까. 주행거리 자체가 또 굉장히 짧아요. 이 차는. 그게 또 이 차의 매력이죠. 자 옵션 보시면 열선 통풍, 열선, 감지센스, 에코시스템, 핸들열선. 기본적으로 옵션이 이렇게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 점검을 볼게요. 자 보시면 매연익 1%니까. 와 정말 이건 엄청난 겁니다. 렌트 있음. 자고 교환 없음. 렌트 회사에서 관리를 정말 기똥차게 한 거죠. 세부 상태는 정말 아주 양호합니다. 이런 차는 사셔도 돼요. 다른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너무 괜찮죠. 미끄럼 방지 TCS죠. 자 이렇게 네비 정품입니다. 그리고 자동문. 자 자동문이 있기 때문에 또 쓸만합니다. 자 네비 후반 카메라 하이패스까지. 전부 다 있어요. 5만4천키로. 괜찮죠. 주행거리가 너무 또 괜찮아요. 이 차도 추천할게요. 다음 차입니다. 2,090만원. 자 검정색이고 비가 왔기 때문에 약간 비가 좀 맞았죠. 상품화하고 있었는데 비가 좀 오더라고요. 자 보시면은 또 2,090만원. 자 이번에는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입니다. 그리고 런인 장치가 구변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성능 점검 볼게요. 이 차도 어제 가져왔습니다. 어제. 매운 7% 렌트 없음. 트렁크 교환 그리고 여기 도어 교환 있었어요. 자 이 차량은 이렇게 있었고 약간의 범퍼에 흠집이 좀 있다는 점. 그 정도 아마 수리를 저희가 다 할 겁니다. 이렇게 점검했고 보시면 축구방 감지기 차선이탈 220V 그리고 TCS까지 일단 옵션이 다 있죠. 또 굉장히 많죠. 이렇게. 자 노블레스 스페셜이라서 셀루프까지 정도면 거의 안전한 풀옵션이라고 보셔도 될 거예요. 그냥 풀옵션이죠. 14만 키로 그리고 19년식 2,090만원. 괜찮죠? 이 차도 추천을 드릴게요. 자 일단 더늑한 이발 굉장히 인기가 좋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총 220대 계속해서 물량을 제가 소개를 할게요. 너무 비싼 차는 제가 소개해서 좀 뺄게요. 너무 비싼 하면 좀 그렇죠. 아무래도.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이 차량 1,380만원. 럭셔리 등급이고 자 1,380. 싸죠? 일단 너무 싸죠. 거의 뭐 일반 올루카니발 가격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이 차는. 등급은 그 대신 이제 럭셔리 등급이라서 조금 쌉니다. 14만 키로 그리고 19년식. 이런 차도 뭐 사고만 없다면 당연히 괜찮다고 생각해요. 승합용으로 쓰기에도 정말 좋으실 거예요. 성능 점검. 자 매운 7% 적당합니다. 이 정도면 적당한 거예요. 렌트 있음, 사고 교환 없음, 세부상태 미세누 있을까요? 전혀 없죠. 자 나머지 특이사항이 없어요. 이런 차는 또 사도 됩니다. 그리고 아쉽지만 이제 트레드가 50% 남았고 이게 좀 아쉽죠. 주차석, 열선, 하이패스, 내비정품 이렇게 되어 있고 통풍시트 운전석에 있고요. 자 이 정도입니다. 옵션. 핸들 열선, 열선 시트, 키 두 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럭셔리 등급. 나머지 자동문은 없네요. 지금 보니까 자동문이 좀 빠졌고 그게 좀 아쉽죠? 일단 십니다. 가격이. 이 차도 추천드릴게요. 자 추천드리고 그리고 일단은 지금 제가 지금 다음 차입니다. 이 차도 지금 제가 소개를 안 한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 가져온 거고 날짜를 잘 보시면 됩니다. 7월 15일 날 가져왔죠? 지금 3일 전에 가져왔어요. 3일 전에. 검정색이고 아직 제가 이 차를 소개를 지금 못한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매운 10% 16% 이하는 합격입니다. 매운은 10% 좀 많은 것 같긴 하지만 자 렌트 있음 자고 여기 두 군데 교환이 있어요. 자 미세눈은 없음 보험이력 같은 경우가 이제 내차피가 4건이고 총 330만원 그 정도 있었습니다. 330만원 그리고 앞에 본넷도 수리했고요. 이 정도예요. 이 차도 추천을 드릴게요. 일단 프레스티지 등급 치고는 사고가 좀 있기 때문에 1560만원 싼 편이죠. 그리고 뒤쪽 사고이기 때문에 또 괜찮아요. 그리고 옵션이 일단 반자율이 들어갑니다. 반자율 크루즈 컨트롤에는 이런 건 또 거의 없죠. 축구방 감지기에 차선 이따까지 프레스티지는 원래 이런 옵션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이 차는 신차 구매하실 때 그분께서 이제 아주 그냥 멋진 옵션들을 많이 추가를 했어요. 양방향 통풍에 전자파킹 시스템까지 이 정도면 정말 옵션이 많은 거죠. 거의 노블레스급이죠. 이 차도 추천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제가 추천드리고 일단은 가격대를 제가 다시 설정해서 1,500 전으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1,500 전으로 1,700 이하 이 정도 선에서 1,800까지 한번 볼게요. 1,500에서 1,800만원대 더윽한 이발을 더윽한 이발을 제가 다시 한번 설정을 해서 추천을 한번 드릴게요. 자 볼게요. 어떤 차들이 괜찮은지 잠깐만요. 일단은 들어온 날짜는 제가 항상 잘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런 건 그렇기 때문에 자 한번 볼게요. 다음 차입니다. 오늘 이제 네 번째 추천 차량이고 자 오늘 총 12대를 추천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좋은 차량 진짜 나올 거예요. 다음 차입니다. 이 차량 이제 1인 신조에 완전 무사하고 그리고 보호미력이 일단 없는 겁니다. 그리고 썰루프 그리고 자동문까지 다 있고요. 1,580만원 가성비 괜찮지 않나요? 19년형이고 승농일은 이제 18년 6월이죠. 그리고 14만 7천키로 프레스티지 등급 더 중요한 건 이 차는 소유자 변경이 없었다는 점 그런 게 또 메리트잖아요. 그리고 성능 점검 사고 교환 없음 매우니 오프로 렌트 없음 이 정도면 너무 괜찮죠? 세부상태 일단은 아무것도 없어요. 따로 뭐 함잡을 게 없잖아요. 이런 거 그리고 일반적인 게 크로즈 컨트롤 기능 내비 후방 카메라 그리고 듀얼 설루프 이렇게 되어 있고 자동문 더 뉴스 카니발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꼭 좋은 차 잘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이 차도 사세요. 사도 됩니다. 중고차는 아무래도 매장에서 보증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야 되는 차 사지 말아야 되는 차 다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차를 사야 되는지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중고차는 무조건 막 사면 안 됩니다. 수리를 안 하고 파는 것도 있고 성능 점검 성능 점검 볼 때도 문제인데 보통 성능 점검 보잖아요. 하체 부분의 세부 상태를 보면 미세누가 다 없다고 체크가 되어 있지만 막상 또 현장에서 보면 미세누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 조금 한 달 두 달 매장에 세워놨을 때 기존에 수리했던 부분이 기존에 노후화 됐던 노후화 됐던 그런 부분이 새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검사를 맡기 전에 이제 딜러분이 또 이제 물청소를 하체 물청소를 한 번 한 다음에 깨끗이 닦은 다음에 성능 점검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성능장에서 자반영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현장에서 차는 봐야 됩니다. 현장에서 바쁘셔서 매장에 못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대신 현장에서 리프트 띄워서 전부 다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또 믿어주셔도 됩니다. 이번 차량 볼게요. 1730만원 19년씩 11만키로니까 주행거리가 또 이 정도면 또 괜찮은 편이죠. 검정색이고 일단 이쁘지 않나요? 이 정도면 뭐 너무 괜찮죠. 그리고 9인승 프레스트리 등급 일단 주행거리가 좀 마음에 들어요. 성능 점검 사고 교환은 보니까 전혀 없어요. 매우니 고작 2% 렌트 없음 일단 2%밖에 안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내부적으로 이제 오일 같은 거를 잘 교환한 거죠. 깨끗하고 정말 정성스럽게 잘 차를 관리한 거예요. 저런 모습들이 어차피 한 건 82만원 기타적으로 이제 정비만 한 거예요. 이거는 따로 사고에 포함되진 않고요. 정비만 한 겁니다. 트렁크 일단 너무 깨끗하게 관리를 하셨고 바닥도 이렇게 되어 있고 시트 조수석 전동 시트 있죠. 그리고 자동문 옵션이 또 프레스티지 등급이긴 하지만 웬만한 옵션들은 다 있습니다. 약간의 사용감 있다는 점 이거는 이제 만약에 수리를 맡기면 이제 한 4만원 정도 시트 복원이라고 해서 얼마든지 다 매장에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또 걱정하지 마세요. 보시면 2열 시트가 또 아주 깨끗하죠. 이런 차 보시면은 양방향 통풍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유선 같이 있고요. 이렇게 또 이 정도면 굉장히 또 A급이죠. 이 차도 추천드릴게요. 1730 계속 보다 보면은 이제 가격대가 저렴한 차량들이 많이 있어요. 이번 차량은 색상이 이제 검정이 아니고 주색입니다. 주색이고 또 괜찮아요. 주색 1670 좀 싼 편이고 19년식이고 이제 17만 5천키로 노블레스 스페셜 9인승입니다. 그리고 일단 시트의 모습이고 일단 등급 자체가 좋죠. 그리고 매운 2% 렌터 있음 사고 교환 없음 세부 상태 꼭 봐야 돼요. 항상 봐야 됩니다. 다른 특이상이 없네요. 이 정도면 일단 성능은 합격 그리고 듀얼 솔루프까지 그리고 뭐 이렇게 약간의 사용감 보건비는 4만원 정도 저희가 다 해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전동 시트 그리고 뒤에 열선 어? 그리고 어라운드 뷰가 있어요. 어라운드 뷰 원래는 없는데 이 차량은 이제 있는 거죠. 스페셜 등급이라서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괜찮죠? 싸죠? 그리고 색상만 이제 G색이고 이 차도 추천드릴게요.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볼게요. 자 그리고 이 차량은 제가 한번 소개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이 차량은 한번 다시 한번 추천드릴게요. 1650 149,000km 19년식 검정색의 이제 프레스티지 좀 약간 환하게 밝게 나오진 않았지만 실제로 보시면 차는 또 괜찮습니다. 썰루프가 있는 모델이고 전차파킹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양방향 통풍 시트가 있다는 점 거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배운 오프로 렌트 있음 사고, 아 렌트 없음 그리고 사고 교환 없음 세부상태 미세누 하나 가스케 쪽에 나머지는 없죠. 그리고 커터 도장 도장은 이제 도색을 한 겁니다. 도색 조수석이죠. 6번 이 정도만 수리를 한 거고 나머지 특이상은 없어요. 이 정도면 또 괜찮아요. 1650 싼 편입니다. 이 차도 추천을 할게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이제 또 중고차라는 게 아무래도 옵션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 어차피 또 중고차는 또 많은 분들께서 또 옵션 좋은 걸 또 찾는 분이 계세요. 어차피 싸니까 차 자체가 신차값 대비 거의 50% 이상 거의 다 빠지잖아요. 자 이 차량 볼게요. 1620 19년식 그리고 15만 키로 주행거리는 괜찮죠. 이 정도면 노블레스 등급입니다. 1인 신조 차량이고 일단은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듀얼 솔프가 있어요. 1620이면 싼 편 아닌가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하이패스 자동문 파워 트렁크까지 전부 다 옵션이 들어가 있고 패널에 보시면 약간의 우드 그레인이 약간 들어갑니다. 또 이렇게 되어 있고 실내는 또 괜찮죠. 깨끗하고 전자파킹 시스템 그리고 양방향 통풍 있다는 점 거기까지입니다. 딱 이렇게 파워 트렁크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 일단 조수석의 시트가 너무 깨끗해서 이런 차는 또 굉장히 또 맘에 들어요. 성능 점검 매운 오프로 렌트 없음 여기 두 군데 판금이 있어요. 판금 세브 상태는 나머지는 없음 이 정도면 또 괜찮죠. 그리고 운전석 그리고 도어 수리 했다는 점 여기죠. 운전석 그리고 이 정도 수리 이거 밖에 없어요. 괜찮죠? 이 정도도 추천 드릴게요. 쌉니다. 이 정도면 지금 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1500에서 1800만원대 그 사이에 차가 무려 66대 정도 있습니다. 제가 가격을 설정했어요. 1500에서 1800만원대 딱 66대 굉장히 많이 있죠. 이 정도면 그래도 가격적으로 부담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번역하니발 시세 자체가 보니까 2000 넘는 것도 진짜 많이 있거든요. 매장에 근데 1500에서 1800만원대면 가성비 좋게 잘 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거 괜찮잖아요. 1690만원에 하얀색이고 그리고 프레스테지 등급 그리고 10만키로 19년식 이 정도면 또 가성비가 괜찮죠. 충분히 가격이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건 또 좋아요. 이렇게 하얀색입니다. 사고만 없으면 딱이죠. 렌트는 있어요. 맨 3% 역시 교환이 좀 있네요. 세 군데 이건 이제 감각이 된 거예요. 세 군데 교환비가 나머지는 없고 이 차도 추천은 드릴게요. 하지만 아 터보 노유가 있네요. 이거 또 잘 보셔야 돼요. 특기사항의 점검자 의견 이 차량을 점검했던 사람 그 직원분이 이제 측정을 한 건데 여기는 보통 이제 딜러분들이 잘 소비자한테 고지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유심히 또 보셔야 돼요. 터보 노유 이거 사지 마세요. 수리비가 한 200 정도 깨집니다. 차 후에 이렇게 해서 좋은 차도 있고 안 좋은 차도 있잖아요. 그래서 잘 골라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차도 또 괜찮은 것 같아요. 1769만원 이런 차 사면 됩니다. 이 차량은 일단은 사고가 있나요? 렌트 있음 매연 1% 엄청난 겁니다. 매연 1%면 그리고 사고 교환 전혀 없음 오히려 이 렌트카 회사에서 관리한 차가 또 이렇게 매연도 없어요. 그만큼 이제 아주 그냥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주행거리에 딱딱딱딱 직원분들께서 렌트카 직원분들께서 교환을 해놓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장점이에요. 요즘은 또 실내에서 담배 피면 벌금 10만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블랙박스로 싹 잡아내기 때문에 렌트카도 담배 안 핍니다. 꽤 담배 냄새도 안 나고 굉장히 좋아요. 예전에는 진짜 렌트카가 담배 냄새가 났었어요. 요즘은 저도 요즘은 요즘 나오는 렌트카는 거의 담배 냄새가 없는 것 같아요. 블랙박스가 그만큼 무섭죠. 자 1769만원 이 차는 추천 드릴게요. 억셔리 등급이지만 이제 파워 슬라이딩 도어 그러니까 파워 트렁크가 있어요. 파워 트렁크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자동문 이것도 슬라이딩 도어죠. 그게 있고 파워 트렁크는 없죠. 내비 후방 카메라까지 있고 일단 실내 너무 깨끗하죠. 일단 자동문만 있어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통풍 시트 있고요. 자 이 차량 추천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총 12대 정도 추천을 드렸어요. 번유칸이 말 구인승 가장 가성비가 좋은 가격대는 1500에서 1800만원대 66대 정도 지금 보유하고 있고 저희 매장에 있습니다. 자 매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죠. 자 66대 중에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은 여기로 전화주셨으면 좋겠고요. 전부 다 실시간으로 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번호는 꼭 적어주셔야 돼요. 저도 복잡하기 때문에 다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좋은 차량 많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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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